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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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그렇게 누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폭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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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ventil기 히힛 훈힛 이럴듣어 히힛 히힛 뉴욕 노숙자체여 엘라님 지금 고치고 있지 않을까요? 운전 할 시간은 이미 끝났을테고 격하게 춤을 춥니다 오우 이제 리젠 할텐데 애들 적용 나왔어요 저 끝에 하나 더 더스님 죽었어 뒤로 빠져요 전 빠질거요 안녕 어스님 안녕 어우 팔로워 감사합니다 땡큐 이케 아리아또 70 벨님 따라간다 잠깐 벨님 따라간다 벨님의 머리놀이로 간다 이 거리에서 명중이 이정도 된다고? 이야 무시무시하다 진짜 한놈 컷 빤스런 지금 아마 엄청 고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버스님 완전 그냥 공짜 버스 타시는데? 아 자 아 이쪽에 와서 적용충 하나 들어요 아 흐흐흐흐흐흐흐 뭐야? 왜 저를 좀 쓰려나? 늘리지 않을텐데 이제? 벨님 그쪽 있어요? 저격 한마리? 아아 아까 그 못잡았다는 말이? 에시아에서 안보이는데? 아싸 벨님 또 죽는다 모닝. 호스탈일 디테크트 애들 리젠 와요 빠질거에요. 샷건 와요 샷건 죽었네? 언제 죽었대? 아 아 아니 이분들이 저격질로 그냥 편하게 잡으면 되는데 어렵게 잡고 있어 아싸 어스임 또 죽는다 엑 으흡 허흡 허스북치 으하하하핳 1차요원 둘? 하고 힐러하나 뭐야 뭐야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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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1차에 원인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애 힐러 하나 힐러 컷 힐러 쟤 어디까지 도망하니? 좀 멀리 가는데? 저기 힐러 또 있어 와 대박 근데 이거 하고 또 리듬 될텐데 그쵸 헌터같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죠 아 얘 벗어버렸다 저 왔으면 또 죽겠지 아이 방패 가려서 왜 안싸져 헤헤 타르시커플 애들 리젠 아아 아아 잡몸 나와요 잡몸 뒤로 살짝 빠질거에요 잡몸 처리 붙어 야바위 아니 어스님 어그로가 이상하게 끌렸어 진게 안보여 저 왼쪽에 벨님 쪽에 저격 한마리 좀 찾아라 나한테 오그로 끌림 아아아아 아아아아 왔다 깜짝이야 뽕 GG 저 도시락 가지고싶다 ㅋㅋㅋㅋㅋ 오 전술가 1,100짜리 기동 벤시 뭐..뭐라구요? 잠깐 벨링 그 잎게임 잎게임 중포 완전 심하신데 잎게임은 뭐가요? 옵션? 네 옵션 옵션 그 진강 그니까 이런 목소리여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장 데미지 풀 이에요 23% 근데 육참에 파죽? 재난방법 M4 설계도? 그치? M4 설계도 지금 팔고 있는데 잠깐 이거 이거 아닌데? 제거 템 좀 먹어주세요 템을 못버린대 워낙 템이 많아서 어? 15배율 줍니다 그쵸 만들 수 있죠 쓰레기 버리시대 이런거는 다 버려줘야죠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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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? 저 에어 있어요 필드로도 있어요 세트 다 모아네요 이제 네 굿굿 진짜 장난갛춤이야 이거 무슨 이거 한번 가볼까 어 어 MP5다 공작원조끼 잠깐만 표적정보 충분한가? 표적을 써야되는데? 이제 템 좀 먹어주세요